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요즘에도 가요 무대 보면 안 나오는 날이 없어요. 1959년도에 비내리는 부드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63년도에 빨간 부드라는 노래로 대히트를 쳐서 이락 대스타로 탄생을 하셨죠. 정말로 중저음에 매혹 좋은 가수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철옥계의 명의회장님이십니다. 자, 남일의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남일의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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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생 만나고 저희로 부끄면서 당신과 삶을 기울이는 세월이 나는 참 좋다 저희로 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세월이 내가 벌써 주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변화될 뿐고 난 당신이 참 좋다 또 멀지 몇백년 살고 미워하게 지마 흥긴 삶을 살지 못하며 이 꿈을 왜 쌓나요 내 동생 만나고 저희로 부끄면서 당신과 삶을 기울이는 세월이 나는 참 좋다 저희로 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세월이 내가 벌써 주신 당신의 마음이 변화될 뿐고 난 당신이 참 좋다 나는 당신이 참 좋다 출발 출발, 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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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그누 아가씨 빨간 그누 아가씨 빨간 그누 아가씨 아 일단 신곡! 신곡! 네 뭐 성화에 꽂혀서 빨간 그누 아가씨 당연히 나옵니다 자 다시 한 번 큰 박상을 주십시오 소설여서 김에 빨간 그누 아가씨 빨간 그누 아가씨 붕괴하시라 안으로 주님 뒤로나 볼반도 없네 하늘의 맘 하늘의 맘 하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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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붕괴하시라 붕괴하시라 하늘의 하 Г excel 하늘의 하늘의 또 한 손이 걸까 싶어 지금 죄인 사람은 알마도 없네 조선만 하나만 스스로 가르치고 아가씨가 손을 줘 가르치고 아가씨가 손을 줘 가르치고 아가씨가 손을 줘 가르치고 예, 자, 금영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드러워 네, 고마워요